KOREA FOCUS 주간브리핑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27일 남코리아 정부가 북의 금강산 관광재기를 위한 실무회담을 10월 2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은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8월 22일 금강산 관광재계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정부는 20일 회담 날짜를 9월 25일로 수정 제의했습니다. 이에 북은 금강산 관광을 빨리 제기하는 게 좋겠다며 8월 말 9월 초 회담을 다시 제의했고 27일 남은 9월 25일에서 일주일 연기된 10월 2일 안을 북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28일부터 29일 대한적십자사 현대아산 등으로 이루어진 56명의 금강산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26일 북 김정은 제1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성군혁명 위협을 다그치는 데에 지침이 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직 문제도 토의되었다며 이 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노동신문은 31일 논설에서 조국 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세계적 숙원이며 시대에 절박한 과제라며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동족 간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하며 대화가 북남관계의 항시적인 동반자, 민족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오늘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남 협력 사업들이 명실공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남북 협력과 교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의 마당이지 흥정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불행을 외면하고 불신의 마음을 앞세우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민족의 통일 염원을 우롱하고 후대들 앞에 두고두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킹 특사의 방북 초청 철회는 미국이 최근 미남 군사연습 기간 전례 없이 연속적으로 B-52H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격 훈련을 벌이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해 뉴욕 접촉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 명백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킹 특사 방북 초청 철회에 대해 놀랐다고 딴전을 피우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며 미국은 북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킹 특사의 방북을 갑자기 불허한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3.15 부정선거 언급 등에 대해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취임 6개월 소외를 밝히며 개인적인 사심 없이 반드시 국민들의 행복시대를 열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장출 그리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30일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협려가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정보원은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진보 인사들과 함께 유사시 체제 전복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28일 오전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29일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이석기 의원 등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가 29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결성됐습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조작 전문 기관이다라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화로까지 조작한 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어떤 허위 증거든 만들어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의 과거이며 현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연구소장 백기환 선생은 이번 싸움은 두 가지로 전개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기자들이 앞장서서 진보당에 대한 날조 음모를 샅샅이 까발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양심과 전세계 양심이 하나가 돼서 남북문제, 민족문제를 비틀어서 내란 음모제를 조작하는 것을 짓부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향후 대책위는 선전 홍보사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날조되고 허위임을 밝히며 정보원 해체, 박근혜 대통령 규탄투쟁을 전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일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코리아 반도의 모든 북침 핵 전쟁 연습 중단 및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미남 합동 군사 연습 중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민련 남측본부 이천재 고문은 미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게 긴장과 대결 속에서 핵 전쟁 노름을 했다면서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 카드를 올려놓았다 내려놓았다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라며 미군의 역사를 비판했습니다.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는 정전협정을 잘 지켰다면 미군이 이 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으나 계속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며 실질적인 지휘권과 행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령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남코리아 민중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전협정 대체하는 평화협정체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일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북침 핵전쟁 연습인 합동군사연습계획 모두 폐기, 핵무기를 비롯한 어떤 무기도 남해 반입하거나 구매를 강요하지 말 것, 유엔사령부 해체, 주남미군 철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29일 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개 단체와 북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등 4개 단체를 비롯한 북남, 남북 총 10개의 여성단체가 중국 심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대표단 회의를 진행하고 11월 초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국가 책임을 부인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며 이에 대응하는 연대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남과 북의 여성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접촉과 다양한 활동들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26일 북코리아를 방문한 중국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30일 귀국했습니다. 우다웨이는 27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면담했으며 28일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 5일 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으며 29일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28일 뉴욕타임즈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국정원에 연루된 최근의 스캔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녀사냥이라는 패를 내놓았다며 이번 내란 예비 음모죄가 극히 이례적인 돌발적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하고 내란죄 적용은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막강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혐의로 시끄러웠던 전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28일 남코리아에서 상황이 일어난 다음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리아 왈리드 무할렘 외무장관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공격한다면 시리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 방어에 나설 것이며 이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할렘 외무장관은 시리아는 항복하거나 맞서 싸우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시도는 이스라엘과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알누스라 전선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리아 정부군 관계자는 30일 이란 뉴스통신 파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공격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에서도 텔 아브비도 타겟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러시아 하원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도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군사 개입은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오바마는 부시의 복제품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23일 중국 외교부도 최근 시리아에서 최악의 화학무기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조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관련국은 예단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30일 최소 12개의 나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시리아 군사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군사 개입이 아닌 정치적 협상으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2차 제네바 국제평화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29일 영국 정부가 제출한 시리아 제재 동의안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285표, 찬성 272표로 나타났으며 정부안이 부결된 데는 직권당인 보수당 내부표가 이탈했다는 분석입니다. 필립 하몬드 영국 국방장관도 중동 개입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도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하면서 명백한 증거 없는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이틀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31일 시리아 군사 개입과 관련해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결의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군사 작전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납치 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실태조사차 일본을 방문한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27일 공청회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청취하고 30일 아베 총리를 만나 이 문제에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납치 문제에 관해 실제 피해자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이 대단한 수수께끼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초안을 북에 보내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2004년 납북 의혹이 제기된 일본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일본 중부 지바연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북 제재위원회가 북코리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유엔 소식통들은 유엔 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조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북코리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파나마 정부 측에도 조사 과정이나 내용은 물론 재재결 위반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파나마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 패널로부터 보고받거나 전달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 제재위원회는 9월 초 회의를 열어 청천강호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브리핑 이었습니다.